아까 얘기한 게 이모델인 거지? 네 어서오세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여기 침대가 좋다 그래서 어머 아이고 아이고 여기서 뵙네요 누구시죠? 아니 왜 그때 그 저기 딸 찾던 분 아니셔요?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 왜 7년 전에 그 한석왕에서 실종된 그 딸 찾던 분 맞으시죠? 그걸 어떻게 아세요? 아이고 맞네 따님은 못 찾으셨죠? 아니 실은 그 사고 나고 한 1년인가 지나서 우리 동네 낯선 처자가 나왔었거든요 낯선 처자라뇨? 네 우린 저기 순이라고 부르긴 했는디 아니 그 뭣이냐 그 중국말도 막 하고 그렸는디 중국말을 했어요? 아이고 그때 그 뭐 전단지의 얼굴하고 하도 비슷해서 나아가 전화를 하려고 했는디 아이고 그 놈은 전단지가 보여야 말이지요 사실입니까? 지금 그 아이 어딨어요? 어딨어? 아이고 벌써 5년 전 일인데요 저 양 모르죠 아니 근데 저기 사실은 순이 걔가 저기 미쳐갖고 정신이 좀 나가 있긴 했어요 미쳐 정신이 나가 미쳐 정신이 나가 미쳐 정신이 나가 야 부사장님 머리는 진짜 못 따라가겠네요 애미라면 당연히 쓰러져야지 실종된 딸 소환한 것만으로도 못견두게 괴로울테니 지옥문이 다시 열린 셈이지 협력하는 것 고맙습니다 어딨어?